2022 마마어어즈 베스트피메일 아티스트 수상자는 나연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2022 마마어어즈에서 제가 베스트피메일 아티스트 부분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트와이스 나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인어밀리언 트와이스 나연이었습니다 원스 고마워요 뮤직브레이크 스왑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